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아마 이제 대포회담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병원의 상황이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각 언론사에서 지금 기자들이 다 룩보를 하고 있습니다. 룩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대학병원 응급실이 57개가 있다고 그래요. 57개. 이 중에서 14곳은요. 아예 출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못 받는데. 영유아나 산모를 지금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14곳이라는 게 대부분 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충남대 세종병원이라든지 지금 등등에서 이게 왜냐하면 응급에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예를 들어 산과 그다음에 흉부외과 그다음에 이런 신경외과 이런 전문의가 있어야지만이 뇌졸증이나 그다음에 뭐 지금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일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아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응급에만 한 명만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의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오늘 각 언론사에서 지금 룩보를 한 기사만 봐도 지금 뭐 거의 정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응급실들이. 보니까 오늘 아침 동알보가 비교적 소송하게 이걸 전하고 있는데 오늘 9월 2일이죠. 어제 일요일이었던 9월 1일 오후 3시에 충북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이 오후 3시인데 불이 꺼져버렸다. 정막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입구에는 뭐가 항상 붙어 있었는가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주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어제는 그 옆에 응급실 임시 폐쇄. 응급실 임시 폐쇄. 그런데 최근에 충주에 사는 한 사람이 응급실 5곳 뺑뺑이 돌다가 사망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요. 권국대 충주병원이 7명이 있었어요. 여기 응급실 전문의가 7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7명이 사표를 다 냈는데 병원에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2명은 붙잡았답니다. 2명이 남으면 그래도 응급실을 돌린 최소한의 요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폐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2명 가지고 그전에 7명이 하던 거를 2명이 전공의는 이미 다 응급실에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전문의만 남았어요. 그런데 전문의가 전문의하고 전공의하고 숫자를 보면 항상 전공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숫자만은 전공의가 다 빠져나가고 숫자 적은 전문의가 아그로 깡으로 때웠는데 이제 번아웃이 돼 가지고 사표를 내고 권국대병원 7명 있던 전문의 중에 이제 2명이 낫게 되니까 저게 정상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시 폐쇄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거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대목동병원 이제 거기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이런 데에서 이제 환자분들은 밤에 만약에 응급실 운영하지 않다 그러면 밤에 하면 앰뷸런스 타고 서울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와도 이게 지금 입원할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 이제 이대목동병원에 남궁인 응급의학과 의사가 며칠 전에 sbs 아침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쭉 그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더니 이대목동병원이요. 선안권이면 이제 경기 남부 쪽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렇죠. 경기 남부 쪽이 아니라 막 저기 막 저 경기 동부 뭐 이런 데서도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평일에도 이런 데 지금 일단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지금 이 추석 연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돌파고 그런데 문제는 또 추석 이후입니다. 사실은 추석까지 이제 비상 상황에 뭐 하다가 그러면 이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더 계속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궁인 교수 우리 그때 이야기도 보면 본인도 지금 디스크가 터지고 지금 눈도 침침해지고 왜냐하면 6개월째 여러분 야간 근무 6개월 맨날 해보십시오. 사람 맛이 갑니다. 그럼요. 그런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군의관도 지금 거의 없대요. 이제 다 보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것인데 마치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의료계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 오는 것들. 저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 연찬회 때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괜찮다 괜찮다 이걸 설명을 했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왜 괜찮은지를 설명해보라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그분들도 대통령이 괜찮다 그랬으니까 그분이 안 괜찮다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층부에서 괜찮다고 해놓으니 밑에 사람들은 여지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 안 괜찮다 그러면 너한테는 왜 괜찮다 그러고 왜 안 괜찮다 그래. 그러니까 본인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가 이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의료 붕괴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보수의 어떤 이 능력 이거를 지금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수는 정말 이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인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국민의 어떤 눈높이와 좀 맞추는 게 저는 1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 지금 단톡방에 제가 뭐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바깥에서 아 이거 좀 큰일 날 수가 있다. 자꾸만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도 지금 뭐 응급실 관련 뭐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응급실 상황판이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어느 병원 어디가 지금 어떻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뭐 이거라도 지금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저런 식이에요. 응급의료기관 뭐 하고 뭐 무슨 과 무슨 과고 뭐 지역 뭐 해가지고 어디가 지금 응급실이 가용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뭐 저거라도 지금 좀 뒤늦게 나오면 만들었습니다. 저거를.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늦었죠. 저거 구축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병원 가서 한 시간 동안만 좀 취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당에 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저 권성동 의원은 저기 저 지역구 저 강원도 가서. 그럼요. 강원도 병원 가서 한 번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지켜보면서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거를 의원들이 가서 정말 이 모자 하나 눌러쓰고 신분 저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한 번 취재 한 시간 동안 지켜보면 탑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탑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팩트를 가지고 일단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뭐 며칠 내로 응급실을 한 번 현장 방문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연출된 걸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안 가느니만 못해요. 하고 생생한 현장에 생생한 현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뭐 한동훈 대표도 곧 갈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곧 갈 거고요. 괜히 가서 민폐 끼치게 가면 안 되고요. 그럼 안 돼요. 조용히 가서 그 실상을 조용히 보고 오는 이런 식의 방문이 돼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뜬다 여당 대표가 뜬다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본인 지역구 내려가서 병원 한 번 보십시오. 대구 저 개명대병원이나 영남대병원이나 경북대병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세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정무만 하면 있지 말고 당일한 게 뭡니까. 민심의 목소리를 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조용히 한 번 살펴보고 진짜 문제가 있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이 괜찮다 그러면 다 괜찮다 그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이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에 진짜 대책이 나옵니다. 자꾸 이렇게 뭐 저거 하지 말고 진짜 대책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걸 시니클하게 봐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진짜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이걸 갖다가 정말 현실을 인식을 제대로 하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